그 다음에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도 문제 잘 나오잖아요. 밸런스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배전방식은 대표적인 배전방식, 단장 2선식과 전원이 한 개 있고 선이 두 가닥 있는 것, 단장 3선식, 조금 지었던 단장 2선식에 비해서 전원은 하나인데 중성선까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중성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장 2선식에서는요. 단장 2선식에는 부하를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전압에 불평이 안 생기겠지. 그런데 단장 3선식 같은 경우는 여기가 A상, 여기가 B상, 중성선 N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부하 L1, 이쪽에 부하 L2잖아요. 그럼 이 부하가 항상 같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력 흐름이 바뀔 테니까 이 부하 말단에서는요. VAN과 여기 VBN에 전압에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전압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 말단에다가 끝에다가 뭘 설치해요? 여기다가 전압을 갖다가 유지해주는 밸런서라는 거. 그렇죠? 이 밸런서라는 게 균형을 맞추다 그런 뜻 아니에요. 따라서 밸런서를 설치한다. 밸런서는 뭘 설치하죠? 1대1, 건수비가 1대1인 당권변학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서 설치가 필요한 밸런 방식은 지금 제가 설명한 화면상에 있는 것처럼 단장 3선식에서는 부하의 불평에 의해서 말단에 전압의 차이가 생길 테니까 밸런서를 설치해서 단장 3선식의 부하 말단에 전압 불균형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문제는요. 부하 전류가 흐르는 전류는 개편을 할 수 없으나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서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꾼을 사용하는 것은 뭐겠느냐? 지금 참고적으로 이 그림이 뭐냐면 달로기 그림이에요. 달로기는 일종의 개펙이죠. 스위치예요. 지금 달로기에서 이 부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얘가 절연체예요. 그래서 얘가 지지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자로 지탱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 부분, 양쪽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빨갛게 표현한 부분이 얘가 고정부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실제로 개폐격하는 것은 이 가동부가, 얘가 열리면서 오픈시켜 버리는 거죠. 다시 닫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얘가 가동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로기 구조 보면요. 그냥 지지애자. 그 다음에 얘가 고정부 접점이 있고 얘가 가동부 있는데 가동부가 열리면서 개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겠어요? 만약에 평상시대 부화지율로 흐를 때 끊어버리면 아크가 생길 거 아니야. 불꽃이 튈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달로기는 내부에 차단기처럼 소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차단기는 내부에 소호장치가 있잖아요. 아크를 끄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달로기는 지금 달로기 구조상 아크를 끄는, 어떤 불꽃을 꺼버리는 소호장치 없기 때문에 얘는 무부화 상태에서만, 즉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만 열고 약고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2번의 달로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요. 6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내용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충전 전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충전 전류로 I 구하는 거니까, I, C. 충전류로 기본식은 뭐예요? 오메가 C2. 아주 간단한 식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메가가 뭐죠? 오메가가 각 주파수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러면 2파이에다가 문제에 지금 주어진 게 주파수 60Hz야. 그 다음에 정정량 C, 그렇죠? 정정량 C가 0.01 마이크로 패러시예요. 0.01 마이크로 그러니까 10에 마이크 6순까지 해서 단위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이 얘가 전체 전형 C값이 0.01 마이크로 패러시예요. 1km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길이까지 감안해 줘야 돼요. 앞에 오메가 C에서 그 길이라는 건 포함이 안 됐지만 우리가 이 단위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거리 곱하면 173.2km. 근데 이 문제 푸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주의할 부분이 이 2가 뭐죠? 2가 바로 우리가 상전압이야. 상전압. 이 식에서 오메가 C에서 2는 상전압 기호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선관전압이 60kV. 만약에 문제에 선관전압이 말이 생략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개통은요. 선관전압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선관전압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전압과 성전압 관계는 우리가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루트 3분의 선관전압 60kV. kV니까 10에 3승해서 단위 맞춰줘야죠. 자, 여러분들은 이것만 계산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몇 나오냐면 22.62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는요. 이것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보호기 전기의 동작 특성. 근데 문제에서 보호기 전기의 반한 시하고 정한 시. 자,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요령할 거야. 자, 우리가 개정기가 반한 시 개정기도 있고 정한 시 개정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한 시 개정기하고 정한 시기 따로따로 물어보면 설명이 간단해져요. 근데 지금처럼 반한 시, 정한 시 두 가지 물어보면요. 이거는 설명이 긴 수밖에 없는 거야. 거의 답은 이 보기 중에서 제일 긴 거 찾으시면 돼. 그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면 반한 시성, 정한 시 특성은 뭐냐? 자, 지금 볼까요? 우리가 많이 해봤던 내용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시 개정기는 뭐죠? 순한 시 개정기는 어느 최소 동작줄 이상이 되면, I0로 이상이 되면 즉시 동작하는 것. 어떤 시간의 경우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동작 시간에서. 그 다음에 어느 동작줄 이상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T라고 하는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게 정한 시 개정기. 자, 순한 시 개정기와 정한 시 개정기의 차이가 있죠. 자, 어느 동작줄 이상이 되면 순한 시 개정기는 즉시 동작하는 거고요. 정한 시 개정기는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거, 좀 이따가 동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반한 시 개정기는 뭐죠? 반한 시 개정기는 처음에는 전류가 적게 오를 때는 동작이 늦었다가, 얘가 고장절을 점점 커지면 동작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그러니까 동작 전류하고 동작 시간하고 반비례 특성을 갖는 게 바로 반한 시예요. 자, 마지막 내용은요. 반한 시성, 지금 정한 시 개정기 문제에 주어진 거. 자, 처음에는, 처음 구간에서는 전류가 커지면 갈수록 동작 시간이 줄었다가, 어느 기준 전류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이 특성이 바뀌는 게 있죠. 일정한 정한 시 개정기 도라는 거. 따라서 4번 보기처럼 이 반한 시성 정한 시 개정기 설명하려면 설명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이 짧아지며, 즉, 이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내용을 설명한 거고, 어떤 절 이상 되면 동작 전류가 크게 간 것 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것. 두 번째 구간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번과 2번을 나눠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의 설명과 여기 부분의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설명이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분의 설명을 해야 되니까,